어릴 적에 저는 선물이 정말 좋았어요. 생일 선물도 크리스마스 선물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또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었죠. 저는 특별히 부활절을 좋아했어요. 부활절에 주는 과자가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과자라면 사족을 못 썼어요. 너무 심했던 것도 같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느 부활절이었어요. 아마 8살쯤? 빛이 나는 금색 포장지가 깔끔히 포장된 상자였는데 포장이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서 테이프 자국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자의 맨 위에는 잘 묶여진 예쁜 빨간 리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내 것인지 물어봤죠. 아버지는 아주 특별하고 멋진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난 빨리 열어보고 싶어 참지 못하고 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드디어 부활절 아침날이 밝았고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 상자 앞에 섰습니다. 부모님께 열어봐도 되는지 여쭤봤더니 그래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선물을 끌어안고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리본을 거의 찢어가며 덮개를 열고 그리고 상자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은 제가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선물 말고도 예쁜 계란과 과자를 사주셨습니다. 이거죠. 정말로 내가 원하던 선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덟 살. 뭘 알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던 선물이 제가 살면서 받은 어떠한 선물보다도 가치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기쁜 사실은 이 선물이 저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선물 상자를 열고 울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당신이 받았던 어떠한 선물보다 가장 완벽한 선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물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